ㅠㅠㅠㅠ 어질어질하네 툭툭툭툭 연막탄 똥공격 똥공격이 처음 나왔을땐 다음 턴 드로그 감소 1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망단 내장 해체 사실 똥공격이니 치코리타니 하는거 다 옛날 사일런트에서 온겁니다 유령의 영상이 아아잇 유령의 영상이 스킬카드 안왔을때마다 3딜을 주던시절 그땐 그랬지 흠 괜히 녹색 캐릭터가 아니었다 근데 그때는 아클도 좀 그렸어 난 타였나? 쓰면은 취약걸렸는데 무돌 무돌 승천 자체가 없었.. 돈 떼었나? 아니면 10까지 나왔을때였나? 10까지 나왔다가 15까지 나왔다가 한참 있다가 20까지 나왔죠 20까지 나왔을때는 좀 심했음... 그 때는 파괴광선센 다음턴에 바로 공격하고 그랬는데 뱀녀 일반 몹이고 동서남북 엘리트고 미친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줄까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하는 이유를 알았구만 할아버지가 가 그릇 룬 뭐요? 그런 건 없는데 아잇 걔 꺼져든게 아이고 랑월디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이 게임 누구 만든 거야 뭣 때문에 이러노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너도 할 말 있어? 얘기하지 마 인마 똥공격 아 개가 되게 ㅇㅋ ㅇ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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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면 안될까? 룬벤구 잼잼구 도둑질 보통 나쁜 행동에 질을 다 넣어붙지 않나? 근데 양치질은 왜 양치질이지? 규집비 나쁜 짓이었어? 담금질? 바느질? 도끼질? 딱히 상관이 없었네. 버즈 환영살 인마 도둑질 도둑질 보적질 노략질 신경질 진경질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 고개 덩어리 고개 덩어리 잡아라 꼼 안돼 꼼 돼 귀집비 귀집비는 되게 좋은 카드인데 룬반구라서 편반구 안돼 촉새 뭐지 쫄없는데 공격을 하네 큰일날뻔했다 방풀당할 뿐 아 뚱땡 아 왜 때려요 방풀 게 심하네 진짜 잔상 돈 없는 방풀 첨탑 이대로 괜찮은가 중괄호조 위에 야빠 걸지마 야빠 걸지마 야빠 걸지마 생각보다 지금 가운데 거 잡기 힘들겠다 위장 크림 고기가 사일런트 한 명 정도 만들었다 60필 테세우스 테세우스의 사일런트 테세우스의 사일런트 도검는 총매 악 음 아 으 독이 없지만 총 메가 쓰고 싶어 점탑 베스트셀러 살려줘 아니 방플 게시만에 아휴 요정아 있지 않을게 트롤라베 갑시다 미친 게임 촉촉해졌다 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처음 탑 아휴 총매 또 나오네 아휴 꼴베시만 아휴 꼴베시만 아휴 꼴베시만 윙부채가 세 개나 있네 근데 어디다 쓰지 쓸데가 없는데 아휴 꼴베시만 아니 이놈시키들 동서단북 전 엘리트죠 이젠 아니야 하필 쟤네가 같이 잡히는 바람에 손해 많이 보네 말죽가 가지는 답을 알고 있다 도닭북 길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많은데 왜 윙부츠를 먹으면 길이 다 좋아 보이지? 윙부츠 먹기 전에는 윙부츠 먹으면 길이 다 좋아보여 쓸 일이 없어 가지 개쎄네 진짜 고기 못 먹었어 가지 때는 아짐석 였던 것 과연 몇 땜일까요? 피지컬로 맞출 수 있었는데 피지컬이 모자랐다 낯사 할 필요 없잖아 다음 대디 영상 세안 돼 러미 런 bride 한 번 더 뽑기 진짜 가지는 전설이다 한 번 더 뽑기 한 번 더 뽑기 한 번 더 뽑기 Knock 흐으으으윽 흡 가지가... 들어가는 순간 가지되깁니다 와우 개슨 쏘찔삐 애 막 귀제비의 시도 때도 끝없이 나오네 펜터 펜터그래프 못 참지 귀제비 펜터 아하 왜 단탄대 첨탑 방클 높시만 견딱 다시 공꼬 또 안 넣었어 아 진짜 계산 잘못했다 아 와 소라색 하하하하 c 어리석들 어리석들 죽을수도 하하 탄타 기가 맥히네 진짜 더 긴다 죽은거 아님? 디버프 패턴 아니면 죽은거 같은데 진짜 쓰레기 쓰레기 게임 죽은거 확인 2번 아 또 단타였지 죽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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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총매 들고가다가 악몽 났던거 악몽이 이번에 안 나오는데 카카 카카 가지를 가지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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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 가능? 불가능 럭키 헬로월드 말라 죽은가지 강화할 카드 높다 잔수양이나 하나 더 주지 속포 속포입니다 잔수양 들어오고 하면은 모르겠다 가지 가지 뜻대로 가지 저거 때리는게 낫겠지 아이고 이거 비타 두번 써서 코스트 땡겨올 수 있었네 기집이 졸라맞네 미노원 들어오겠다 방패 죽이고 싶은데 힘이 이나 떨어져서 죽이질 못한다 아 미치겠네 개 깝깝하네 힘을 이나 쳐가고 왠전이 없었네 잘 잡았다 아 순무까지 이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아니 귀집비가 몇 갠데 앉아 킬 수도 있지 그래 인공물 까야 들어가는데 규집비가 규집비가 몇 장인데 이걸 이걸 다 쳐마저 규집비가 몇 장인데 아유 아유 아이 되게 귀집비밖에 없는데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연타면 죽었으니까 이거 강폭돌리등에만 깼죠 오 불쾌해 쟤 힘이 왜 팔임? 아 귀집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은근히 실수 하겠음 아니 근데 우님들 진짜 어떻게 귀집이가 아니 댁에 귀집이 밖에 없는데 왜 이건 말도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또 왜 독이 이렇게 잘 쌓이냐 아니 귀집이 이렇게 썩어 넘치는데 아까는 왜 그렇게 이게 사기야 이거 아니 진짜 귀집이가 그냥 아니 굴러다니는게 귀집인데 단타 맞고 다음 턴의 끝 뭐 아 아 으 아 아 으 으 같은 등인데 이렇게 자랄 수가 있다고 승리 변동 확률 맞는 것 같은데